권혁 씨 삽붐 권혁 씨 삽붐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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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오른발이지? 내 발에 맞춰 너는 오른발 나는 왼발 너는 오른발 끝까지 안 맞는구만 먹기사실 시작한다 얼굴을 왜 들이대? 죄나 들이대 이름? 이승욱입니다 나이? 26살입니다 직업 백수입니다 뭐라고? 백수? 백수 아 어쩐다 이런 죄명을 받게 됐지 곤잠 같은 거 곤잠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귀신을 먹고 하다가 아 아 무서워 아 빨리 도망가고 귀신 나오니까 빨리 권혁 씨 누구냐 오늘 이승욱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은퇴 데뷔를 하고 나서 해야 하는데 은퇴로 데뷔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곤잠 데뷔작으로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난 은퇴할 거지 네 3월 28일 대개복 그럼 3월 29일 날 은퇴를 했나? 왜 은퇴했지?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카메라보고 나는 건강하다 세 번을 외칩니다 나는 건강하다 크게 나는 건강하다 더 건강한 느낌으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그렇다면 데뷔도 알겠고 은퇴도 알겠고 잠깐만 은퇴인데 왜 불렀지? 웹드라마를 하나 했는데 그럼 우리가 복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데뷔라고 해야 되나? 휴식 후 복귀 휴식 후 복귀 휴식 후 복귀 네 다시 한 번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권혁수사들이 데뷔와 동시에 은퇴했던 배우 이승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접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여태 45 다시 보도록 이렇게 여태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눈꼽이 엄청 잘생겼어요 아 또 조강미남 본인 얼굴 중에 가장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가 어딘가? 눈입니다 눈 눈이 왜 마음에 드나? 사주를 보면 아 어떤 사주가 담겨있나? 눈에 도화살 도화살? 사람을 끈다고 어쩐지 핸드폰이 끌려갔다 도저히 깨지질 않아! 사주만 한 번 소독 아 구독 꾸욱 좋아요 꾸욱 안녕하세요 이승훈 씨입니다 여기 권혁수사대에 왔는데 분위기도 좀 그렇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cle 어떤 사주가 도저히 했네요 도저히 했네요 페두요 폐대요 실망 지금 요리가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실망 타이블 시방 아 아 왜 은퇴하셨어요 저희 저희 못 부른 줄 알았잖아요 어디 가지 마세요 아 예 알겠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어디 가셔도 계속 저희가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권혁신사도 두근두근 미친듯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아 아 으 으 배우 이승욱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너무 무서워서 좀 오싹했던 경험이 있었을 거 같아요 공기가 쌀할 때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자마자 되게 쎄한 거 느껴졌어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소금을 마신 적 있다고 촬영 끝나고 집으로 이제 갈 때 어머니께서 직접 아예 직접 아아아아 물러 걸어 물러 걸어 뒤로 돌아 물러 걸어 아아아아아아악!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고기 굽는 거 냉면 잘라주고 불판 닦는 거까지 제일 관건인 거는 가위질을 잘해야 되잖아요. 아 제가 미션을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냥 굽이 아니에요. 좋아요, 꾹! 특별히 궁서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대로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가위질이요. 가위질! 오늘 샵에서 얼마나 걸리셨죠? 20분 걸렸습니다. 스타일에 많이 신경 쓰신 거 같아요? 네, 톤 다운을 시켰어요. 일단 끝내고 저녁! 피메이커 할 생각이에요. 알바할 때 욕 많이 먹었죠? 아니 옆에서 재촉하신 거 잘 못해요. 본사에 하이합니다. 곤지암 상영을 할 때도 알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버블 뒷집에서. 뭐 별문 같은 거 없었네요, 버블암이나 이런 식으로. 곤지암 개. 곤지암 개. 곤지암 개. 아 곤지암 개. 곤지암 개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응대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응대. 아! 아! 어떻게 해! 곤지암 개다, 곤지암 개! 오빠,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저 죄송한데요. 오빠 진짜 팬이 오는데 실망이에요. 네, 네. 어느 부분에서 진행하셨어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따뜻하게 주문했는데 왜 차갑게 나와요? 저 못 먹겠어요, 곤지암 개! 저 못 먹겠어요, 곤지암 개! 권혁수 자들. 누군요? 곤지암 개다. 배우 이승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승욱 씨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 웹드라마 풍경이라고. 웹드라마 풍경. 어떤 풍경에서 찍으셨나요? 북촌 한옥마을 풍경으로.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셀프 홍보시간 7초 드립니다. 7초! 시작! 열심히 할게요. 꾹! 아직 남았어요? 너 내일부터 알바 나오지 마. 알바 나오지 마! 알고 싶으신 분, 궁금하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2분ísima 파트에 대해 구조할게요. intestines가에 과다. 저는 3분이 전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3분이 전개하려고 해요. 저는 3분이 전개하러가 달아주신 분이 전개하러 가고 있습니다.